글로벌 선교방송단 박성수 선교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. 한국이스라엘 친선협회와 한국이스라엘 국회의원 친선협회는 24일 국회대회의실에서 양국수교 6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. 한국과 이스라엘 FTA,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의 이번 세미나에서 친선협회장 황우여 전 의원은 한국과 이스라엘, 미국의 관계가 세계적으로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. 또 협회 정호진 상임 부회장은 한국이스라엘 수교 60년 세월 속에서 FTA 비주대 당위성을 우리 국회가 긍정 검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.